이번에는요 당에 대한 상식들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꿔가지고 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빠르게 한번 가보죠 첫번째 황설탕 표백하면 백설탕이 된다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황설탕이 더 낫다 백설탕이 정지를 많이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황설탕은요 사탕 수술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백설탕 찌꺼기가 당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당밀을 가지고 흰 설탕에다가 당밀 또는 캐런밀을 입힌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미네랄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당도도 비슷하고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거다. 두 번째 벌꿀은 설탕보다 몸에 좋다 그래서 벌꿀로 요리하신 분들 맞아요. 맞아요 우 아닐까요 네 이거는 세모 하겠습니다. 세모 벌꿀을 보자면 벌꿀 자체는 GI 지수 당진 지수가 55고 설탕은 68로 벌꿀이 약간 좋은 점이 있지만 벌꿀 자체도 당뇨 일반 당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내는 거나 당질이 많고요. 항산화 성분이나 미네랄은 조금 더 들어있지만 많이 드시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우리 아내가 아가베 시럽을 넣어요. 네. 몸에 덜 해로워서 그런 거 아닌가 세 번째네요. 아가베 시럽은 몸에 덜 해롭다. 이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아가베 시럽이 당뇨 환자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당질 지수는 설탕이 비해서 3분의 1이고 칼로리는 1.5배 더 적은 편이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 당질 중에서 과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포도당은요. 우리가 섭취했을 때 세포 에너지원으로 곳곳에 전달이 되지만 과당은 바로 간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이나 오히려 중성지방을 올려놓을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설탕은 썩지 않나다. 이게 보관인데 설탕은 진짜 썩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X입니다. X? 썩어요? 설탕도 이제 보관을 잘못하시거나 너무 오래되면 약간 이상한 맛이 나기도 하고요. 또 익힐 때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해주시고 변질된 것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